이건 정말 뜻밖을 거머쥐자는 패스코드의 성역 서둘러 패스코드의 성역으로 방해 지금 확실한 건 자칭 검은기사의 투종자란 마물들이 그곳에 나타났단 걸세 자칭 검은기사의 투종자 자칭 검은기사의 투종자 자칭 검은기사의 투종자 자칭 검은기사의 투종자 지원병력을 붙여주도록 하겠네 아...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자네는 점점 진정한 용사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하고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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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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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